신라 산보 때문에 고구려는 신라 정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룡사 장육존상. 몽골의 침략에도 조선시대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없어졌다가 황룡사 발굴하는 데 머리조각이 나왔습니다. 황룡사지 역사관에 가면 실물 비울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황룡사 구축목탑. 사실은 몽골 침략 이전에도 번개마자 불나서 다시 세웠었습니다. 1238년 소실 후 원나라 간섭, 외구에 정신 못 차리다가 조선으로 바뀌면서 재건 시기를 놓쳤습니다. 셋째는 진평왕의 천사옥대입니다. 579년 선녀가 내려졌다는데 금과 옥으로 만든 길이 1.5미터의 성물이었다고 이후 창고에 보관되다가 경순왕이 왕건에게 바칩니다. 딜리는 얘기로는 조선까지 전해졌다지만 행방이 묘연하다가 북한에 살던 왕건의 후손인 왕명찬이 1992년 9월 당국에 기증했다는데 공개가 안되고 있으니 실체가 궁금하네요.